커피 말고요. 저기 저 나뭇잎 좀 구해다 줘요. 나뭇잎? 아니 그건 뭐에다 쓰려고요? 책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으려고요. 아 그 나뭇잎? 기억이 많이 가까워졌네요. 다 좋은데 지금은 나뭇잎들이 없어요. 안 돼요. 빨리요. 그래야 책 사이사이에다 껴서 말려서 씨를 쓰죠 얼른. 아니 그럼 양말을 좀 씻고. 아니 시간 없어요. 내일까지 말려야 돼요. 빨리 빨리 가서 낙엽 주소. 아우 강자씨. 빨리 시간 없어요. 나뭇잎 빨강 노랑 이렇게 다섯 개요. 다섯 개.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면 아직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아우 강자씨. 문 좀 열어봐요. 아직 집단 말이에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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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씨. 문 좀 열어봐요. 아직 집단 말이에요. 행자. 네. 아이씨. 너무... 너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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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